직선구 코너를 찾아서 함께 해주는 리처 전철균 가수님께 많은 박수와 함께 노래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 바퀴의 주인공 두 바퀴 노래 출발합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철균입니다. 박수 비밀은 마주 보고 웃을 주고 여보 당신 사랑이요 언제까지나 감은 머리 흰머리 되고 나 당신은 부끄리입니다. 사랑도 손님 마지막까지 내가 넓고 막힌 새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도 손님 사랑도 손님 사랑도 손님 사랑도 손님 사랑도 손님 그대 가는 가정기 나도 다른 부끄리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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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은 마주 보고 웃을 주고 여군 사랑이요 어제 따지나 검은 머리 흰머리 외고 다 당신 뿐입니다 사랑들은 마지막까지 깨달고 막힌 새 검은 머리 흰머리 외고 나 당신 뿐입니다 사랑들은 마지막까지 깨달고 막힌 새 깨달고 막힌 새 감사합니다 우리 천철근 가수님 실제로 보니까 좋지요? 잘생겼지요? 몸매 좋지요? 인간성 좋지요? 사람 댐댐이 됐지요? 머리 스타일 좋지 이 노래 중에서 오늘 건강한 신선생 사람들 오신 분들 이 노래 중에서 어디가 좋냐면요 검은 머리 흰머리 대로 웬만한 좋아요 그죠? 이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갑니다 인생 갑니다 진심입니다 조금larda 조금바수 우리 두녀 돌고 돌아 흘러 흘러 나 여기 나 여기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알 거냐고 나에게 묻힐 나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불러 흠 흠 흠 청 청 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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